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600m 정도 될 것 같아요. 신축 공사 전인데요. 이미 많은 방이 계약이 됐더라구요. 내부 다 완성되면 찍으려고 했는데 이미 많은 방이 다 계약이 되고 지금 남은 2룸이 전세 1억 8천입니다. 옵션은 지금 여기에 벽걸이 에어컨이 들어갈 것 같고 냉장고 있고 아마 인덕션 있고 그리고 세탁기까지 아마 넣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. 세탁기는 화장실에 두기는 없네요. 세탁기는 여기에 화장실에 세탁기 주면 될 것 같고 가격 대비해서 1억 8천이면 신축이면 나쁘지 않습니다. 신축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이미 지금 많은 방들이 계약이 돼서 신축이 아니어도 되면 조금 더 넓은 방을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괜찮은 신축은 공사 되기 전에 많이 계약이 됩니다. 잠시만요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